오늘은 트와이스 스쿱이 아니라 스쿱이 처음 공개됐을 때 했던 트와이스 오늘은 뭐하지? 자기 생생을 하려고 뭐합니까 이거지?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대감이 커지지 말자 토마스! 아 그럼 콧구마 뭐할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토마스 지영입니다 귀여워 네 네 네 뭐할까요 퀄리퀄리 오랜만에 퀄리퀄리 오랜만에 퀄리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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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퀄리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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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드 가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믹스 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시쯤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뭐하지? 치즈키빵 안녕하세요 치즈키빵 선배님입니다 치즈키빵 네 네 넷 안녕하세요 엄기 나연입니다 자 아 이거 포턴가 있어 되게 부담스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희연둥이 가왕입니다 정말? 뭐지? 김보희 댄스 렉스와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의 송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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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주로 여기랑 한 벗길 콩콩센트 못 봤어요 여러분 동작 울산 불펐보기 얼른 보여주세요 전 설레지마!